음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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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omething New라는 신곡입니다. 이번 곡은 얼반 팝 장르의 곡이고 마치 공연장에서 들을 법한 그런 풍성한 사운드의 매력적인 곡입니다. 음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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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하십니까. 이제 저의 짐을 차에 싣고 어디론가 향해 떠나는 무신이었어요. 바닥. 모든 걸 다 떨쳐버리기 위해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. 많이 들어주세요. 고맙습니다. 안녕하십니까.